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전기포트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홈플랜인 무선 전기포트입니다. 47,000원의 저렴한 가격대로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고 가볍습니다. 4위는 키친아트 전기 드립포트입니다. 레트로틱한 디자인으로 홈카페용으로 좋고 전성관리 쉽습니다. 3위는 필립스 전기주전자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기본에 충실했으며 내구성 우수합니다. 2위는 샤오미 스마트 전기포트입니다. 어플로 조작 가능하고 물 빨리 끓으며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1위는 필립스 아방세 전기포트입니다. 완성도 높은 전기포트로 4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고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